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이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현상에 대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런 질문을 던지고 답을 한번 찾아보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죠 자신의 선택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할 수 있고 자신이 선택이 갖고 있는 빛과 그림자를 명확히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 앞으로 더 어려워질 경제 상황에서 전직 한국경제학회 회장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경제학을 공부한 3명의 경제학자들은 2016년부터 2019년 2월까지 한국경제학자들의 가장 큰 모임인 한국경제학회 회장으로 지냈던 분입니다 2019년 6월 25일 날 정경영 산하 한국경제원은 기로에 선 한국경제 전 한국경제학회장들에게 묻는다라는 그런 주제를 걸고 사민을 초청해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분들의 이야기의 중요 포인트를 정리하고 제 자신의 의견을 더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반기에도 경제침체가 이어질 것이다. 사민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정책 방향에서 큰 방향선회가 없을 경우 경제 상황은 앞으로도 더욱더 악화될 것이다 중소기업 중앙회가 6월 3일부터 12일 사이에 회원사 500개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대부분이 현상유지나 축소 그리고 확대라고 답한 사람은 13.6%에 불과합니다 투자학대 5.6% 신사업 진출과 신기술도의 8%에 불과했습니다 산업연구원은 올 한 해 동안 무역 흑자가 전년 대비 40% 정도 내려앉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수준은 2012년도 그리스발 유럽발 글로벌 경제 위기가 발생할 때의 상황과 같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정부 들어서 성공적인 경제정책은 하나도 없었다 법인시의 인상,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경제에 주름살 생기는 정책만 펴고 있다 이대로 가면 내년은 더 나쁠 수밖에 없다 잘할 수 있는 게 많은데 안 하고 있는 것은 자해 행위와 다름없다 조장욱 서강대 명예교수의 이야기입니다 로체스트 대학을 졸업했고 거시경제를 전공했습니다 경제남국을 불러온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것입니다 그 요인 가운데 압도적인 요인은 바로 경제정책의 실패입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경제정책을 실시한 것이 지금과 같은 최악의 경제상황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번 정부가 실패한 대부분의 경제정책은 주류 경제학자들의 관점이나 평가를 미뤄보면 처음부터 실패가 예상된 그런 경제정책들입니다 빼아픈 것은 처음부터 예상 가능한 충분하게 부작용을 맞을 수 있었던 그런 잘못된 경제정책을 실시한 부분들은 마땅히 비난받아야 될 것입니다 여기서 실패라는 단어도 그냥 실패라는 단어에 담을 수 없고 대실패다라는 단어가 더 적합할 것입니다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글로벌 경제가 대침체에 빠졌던 2011년부터 한국 경제는 2에서 3%대로 성장이 둔화되며 총요소 생산성 증가율이 급격히 하락했는데 이 추세가 최근 더 강화되고 있다 생산성을 높이지 않는다면 저성장 추세는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김경수 승균관대학 명의 교수입니다 편실베니학 대학을 졸업했고 거시경제 전공입니다 한국 경제 생산성 하락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부터 현저하게 뚜렷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따라서 그 시대부터 우리 정부가 선택해야 될 정책은 편한 길로 가는 것이 아니고 좀 어려운 길로 갔어야 했습니다 경기 부양책이 아니고 구조조정책을 쓰셔야 됐던 거죠 그러나 역대 정부 두 번 그리고 이번 문재인 정부 모두가 여전히 모에 매달리는 거 아니까 예산 규모를 키워서 경기를 부양시키는 경기 부양책에 매달립니다 그게 또 안 되니까 국채를 발행해 돈을 끌어다가 추가 경쟁 예산안을 마련해서 돈을 퍼불 결심을 하고 있습니다 돈을 퍼불면 경제가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처방은 경기 순환적인 측면에서의 불황이라면 가능하지만 지금 불황은 생산성 하락에 따른 불황이다 그렇다면 돈을 푸더라도 효과가 없다는 이야기죠 네 번째입니다 제조업 르네상스 같은 요란한 정책 구호보다 내실 있고 일관성 있는 전략 추진이 필요하다 현재 1인당 소득이 33,346달러인데 연 1.84%만 성장하더라도 2030년이 되면 4만 달러를 달성할 수 있다 정상적으로 경제를 운영한다면 제조업 르네상스 없이도 2030년 1인당 소득 4만 달러 달성은 어렵지 않다 정상적으로 경제를 운영한다면 조장옥 서강대 맹혜교수의 말씀입니다 지나치게 이벤트 성격의 정책에 매몰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조 교수의 지적 가운데서도 아주 가슴에 와닿는 표현은 정상적인 단어입니다 정상적인 정책을 사용한다면 비정상적인 정책이 아니고 사이비 정책이 아니고 거짓 정책이 아니고 나쁜 정책이 아니고 미신적 정책이 아니고 정상적인 정책을 실시해야 경제를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다 아주 좋은 조언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정부가 경기 부진의 원인을 생산성 하락이 아니라 경기순환 과정 중에 일어난 경기 하강으로 인식하고 있다 김경수 성경관대학 명예고였습니다 바로 그 점이 현재 경제정책의 실패 또 중요한 이유입니다 경기부양책에 매달린 이유가 이 표현에 다 담겨 있습니다 상임인 모두 정부가 급하게 서두른 추가경정예산안을 사용한 경기부양책의 회의적입니다 추가경정예산을 사용한 경기부양책은 은발에 오줌 누는 것처럼 경기부양효과가 상당히 제한적인 구색 맞추기용 정책에 불과하다 구정모 대만 CTBC 비즈니스쿨 석자 교수입니다 강원대 무역학부 교수입니다 미주리대 박사였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세 번째 정책실장으로 새로 임명했는데 이번에도 성향이 다른 사람은 전혀 쓰지 않고 있다 이번 인사도 실패하면 대통령의 실패다 밉더라도 경제를 잘 아는 사람을 가까이 해야 된다 경제 상황이 아주 어렵고 위중한데 평생 동안 참여연들 중심으로 재벌저격수 역할을 했던 사람을 정책실장에 중용했습니다 지금은 거시경제를 좀 잘 알고 이런 부분을 좀 중용했으면 더 좋지 않았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재벌저격수가 가장 경제 상황이 위중한 상태에 투입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앞으로 어떻게 드러나게 될지 예상하는 일은 결코 어렵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지금까지 논의를 요약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그동안 펼쳐왔던 주장이나 의견 전망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정통 경제학을 공부했고 또 지금은 현직을 막 떠나서 좀 자유로운 입장에 있는 분들이 격관직이고 엄정한 의견이라고 생각하면 아마 여러분들도 크게 도움이 되셨을 것으로 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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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